광주시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개시 신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협력업체 대표단,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니아 협력업체 대표단은 추가 대출 실행을 위한 금융지원 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지원 기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관계기관은 피해협력업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시 차원에서는 협력업체의 세금 징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하였고 위니아 협력업체의 에너지 공급 중단 유기 상황에서는 한전 등 관계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9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특례보증을 시작하고 경영안전자금 신규 대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고용위기 지역 신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